Guys, you'll learn how to get introduced to people and women. Talk, blind date culture? Studying Korean listening and speaking. Let's start the blind date story. 지효야, 여자친구는 잘했지? 여자친구? 나 여자친구 없는데? 화영이 있잖아. 아, 화영이는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친구지. 나는 화영이가 너 여자친구지, 알았지. 지효야, 화영이한테 말해서 우리 소개팅 한번 하자. 소개팅? 너 여자친구 없어? 저번에 혜진이 있었잖아 혜진이 헤어졌잖아 안 만난지 6개월 되었는데 그래? 그럼 우리 3대3 소개팅 한번 할까? 3대3 소개팅? 한 명은 누구야? 진영이도 여친이 없잖아 하면 같이 해야지 우리는 베프잖아 같이 하면 좋지 언제쯤 해줄 거야? 화영이한테 말해볼게 그럼 내가 진영이한테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 화영아 우리 소개팅 한번 할까? 소개팅? 너 여자친구 해달라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소개팅 좀 해달라고 해서 그럼 나도 해줘 그래 나도 하려고 이번에 여자친구 만들어야지 그럼 다음주 시험기간이니깐 시험 끝나고 하면 되겠다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말해줄게 그래 이쁜 얘들 데리고 와 알았어 내 친구들은 다 이쁘잖아 너나 잘하세요 저번처럼 못생긴 얘들 데리고 오면 너 각오해 알았어 승빈이하고 진영이 우리 학교 킹카야 그럼 다음주에 소개팅하는 걸로 하자 진영아 여기서 뭐하냐?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다음주에 시험이잖아 너는 시험 공부 안 해? 공부해도 나는 항상 꼴찌잖아 그러긴 하지 너는 항상 꼴찌잖아 하하 너 소개팅 안 할래? 소개팅? 무슨 소개팅? 지호가 3대3으로 소개팅 해준대 그럼 시험 끝나고 해달라고 해 나는 이번에 시험 못 보면 엄마한테 죽어 그럼 지호한테 말해서 다음주 주말에 약속 잡으라고 할게 모이야 윤미 언니 우리 소개팅 한번 할까? 나나 소개팅 해줘 잘생긴 사람으로 해주세요 언니 모이는 고등학생이 무슨 소개팅이야 공부나 해야지 언니 나는 항상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남친 만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하려고요 아무튼 할래 안 할래? 나도 좋아 근데 남자애들은 잘생겼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는데 킹카래요 정말? 킹카 아주 좋아요 화영 언니 너무 고마워요 다음주에 시험 끝나고 약속 잡아 그렇게 할게요 what will men and women talk about in the next story? aren't you curious who will be paired up with an ugly guy? please look forward to the next episode 다음주에 만나요